안녕하세요. 저는 리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창조입니다. 제가 다시 이번 파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. 지금 너무 흥분이 되고요. 파리는 언제나 오랫동안 아름답고 싶습니다. 여러 분이 있어서 파리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유럽 투어를 도망간대요.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그게 원탑센터의 여러분들의 모든 친구의 댄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다음 곡 출리 드릴까요? Are you guys ready? I can hear you. Are you guys ready? I can enter this box. Be my girl. To be undale To be yus